당신만 힘들어? 나도 일하고 와서 힘들어 오늘 피곤했지? 내가 할게 좀 쉬어 고마워 애를 어떻게 보고 있는 거야? 당신이 봐주니까 마음이 든든하네 난 늦게까지 일하면서 애들 다 키웠어 빨리 퇴근해 애들이 기다리잖아 네 에이, 남자가 무슨 육아휴직이야? 네? 그래, 아빠도 함께 키워야지 그럼요 애들이 너무 소란스럽네요 아이 키우기 참 어렵죠? 에이, 엘리베이터 공간도 좋은데 아, 유모차가 먼저 가야죠 고마워요 당신은 지금 어떤 말을 하고 있나요? 육아, 혼자 하면 힘들지만 함께하면 든든합니다 인구보건북지협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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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인구보건북지협회